덴마크의 디자인 맛집 스코브 안데르센에서 레이싱 크로노그래프의 전성기로부터 영감을 받은 1960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라는 스포츠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60년대의 레이싱 크로노그래프 시계로부터 영감을 받은 마이크로 브랜드 제품들은 이미 상당히 시절에 많이 나와 있는데 스코브 안데르센의 제품은 스크류 다운 크라운이 달려있는 100m 방수 성능의 진짜 스포츠 크로노그래프라는 점이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스프가 상당히 이전에 이 회사에서 나왔던 제품들보다 많이 개선이 됐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신제품 출시 이벤트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20분을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